네, 오늘은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죠.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앞서 나온 전문가들 외에 또 다른 전문가 모시고 시장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코스닥 시장을 조금 점검하긴 했습니다. 도대체 바닥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지지가 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가 653선이에요. 2.7%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코스닥이 일단 미국 CPI 지금 발표 앞두면서 이거에 대한 일단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수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CPI 지수가 나와봐야지 좀 향후 이런 주식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당장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 최근 한 달만 코스닥이 15% 하락했거든요. 그럼 이게 적게 하락한 게 아닌데, 증권사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이런 상황에 도리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료들이 나오면 중소형주들은 좀 이렇게 잘 튀어주니까 매매하기가 낫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중소형주가 워낙 깨져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에 일단 변동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의 일단 수급도 분명히 코스피 대비에 일단 좀 부족한 면도, 열악한 면도 있고 특히나 코스닥 기업들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 좀 현금 보유 능력이 좀 아무래도 다소 여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이런 하락폭이 코스피 대비에 좀 상대적으로 여리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코스닥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그거는 그렇게 콕 집어서는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한 글쎄요. 일단 여기서 뭐 그렇게 아주 크게 막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은 좀 가능한데 일단 600선 정도에서는 일단 좀 지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600선을 얘기를 하시네요. 630선, 600선. 630선 지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600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지선 말씀하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얘기했다가 또 틀리면 나중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욕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630, 600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마음에 좀 두시고 또 이게 개별 종목하고는 달라서 지수하고 또 개별 종목은 흐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중소용주들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볼까요? 뭐 눈여겨봐야 될 업종은 좀 보이십니까? 그래도.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한 것 중에는 광고 업종이랑 엔터 업종인데요. 광고 업종하고 엔터 업종.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업종 전체가 다 좋다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일부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오늘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광고, 엔터 전반적으로는 아니어도 특정 종목들 중에는 괜찮은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 일단 광고 업종은요. 일단 보통 이제 광고 업종 하면 불경기니까 광고가 주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요.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OTT라고 아시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이제는요. OTT,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도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 업체 중에서는 이거에 따른 수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게 바로 나스미디엄. 그래서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나스미디어가 현재 우리나라 국내 유튜브 관련된 광고에서는 가장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이 광고를 할 경우에는 마치 유튜브 광고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스미디어가 가장 이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광고 시작으로 인한 OTT 광고에 인한 가장 큰 수혜가 나스미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OTT 회사들에서 광고를 도입하려면 이 광고를 나스미디어에 맡겨서 나스미디어가 그걸 OTT에 공급한다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OTT 사업자들도 어떠한 광고 사업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와 가장 유사한 유튜브 관련된 광고를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 그거를 보고 일단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국내에서는 나스미디어입니다. 또한 나스미디어가 다른 광고 중인 제1기획이나 이노션 대비 밸류에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나스미디어가 KT그룹의 또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T그룹의 안정성 및 이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광고를 시작하면 또 국내 OTT 사업자들도 같이 광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OTT 시장 광고에 개화되는 수행을 나스미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회사들보다 유튜브 시장에서의 강자가 나스미디어고 이게 OTT 회사들도 광고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 시장을 눈여겨볼 텐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나스미디어가 좀 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한번 10월 초에 좀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최근 코스닥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스미디어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 연구원님께서 그러면 나스미디어 관련돼서 목표가를 가지고 계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좀 전인가요? 나스미디어 관련된 레포팅을 했는데 제가 낫네이트도 해서 제가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레포팅한 거와 말씀드리는데도 OTT 시장이 광고와 개화되면 나스미디어의 실적과 주가 모든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 쪽에서는 그럼 나스미디어 말씀을 하셨고요. 엔터주를 주목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 쪽 상황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 엔터는 좀 업종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강달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BTS 이후로 해외 노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강달러의 수혜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수익이 대부분이 다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강달러의 수혜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코로나 했는데 이제 얼마 전 일본마저도 이제 무비자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해외에서 본격적인 오프라인 대규모 공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엔터주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이렇게 실적마저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거기에 강달러로 인한 환율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엔터주를 엔터 업종을 일단 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엔터 업종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타픽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일단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컴백을 하고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일요일 이제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이제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대양주까지 계획하고 있고 아직 일본 관련된 거는 스케줄이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또 이번 달 초에 보이그룹 트레저라는 그룹도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저가 코로나 전에 대비를 해서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재개하면 트레저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과거 빅뱅의 빈자리를 메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블랙핑크의 월드투어가 시작되고 보이그룹 트레저가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길게 봤을 때 내년도에는 블랙핑크의 뒤를 잇는 신인 걸그룹 또한 일단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지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은 첫 번째는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두 번째는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이제 나오고 보통 시장에서는 엔터그룹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훨씬 더 구매 파워가 높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 팬층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팬들 분이 실제로 이런 구매력이나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은 영상만 보지 구매는 안 한다. 네, 좀 아무래도 좀 우리 같은 남성분들은 박수치고 환호만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거는 좀 다소 여성 팬들 대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블랙핑크가 그걸 깨부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이그룹보다 최근에 블랙핑크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보이그룹만큼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YG엔터를 지금 우리 유영권님께서 추천하시는 이유는 블랙핑크의 최근에 인기, 그 다음에 월드투어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저라는 보이그룹 나오고 그 후속으로 또 하나의 신인 그룹이 또 준비... 여자 걸그룹도 내년도 데뷔를 지금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SM이건 JYP건 어디건 다들 걸그룹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이후로 야심차게 준비한 신인 걸그룹에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거의 이전 바닥까지 내려왔죠. 최저가가, 전저가가 4만 1,750원인데 지금 4만 2천 원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YG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라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장이 좀 안정되면 아마 꼭 YG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JYP나 SM이나 다른 엔터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시장 안정됐을 때 본격적으로 좀 엔터주 매수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YG엔터를 좀 눈여워 보고 계시고 해외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강달러의 수익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회사마다 새롭게 나온 그룹들의 어떤 구매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좀 살피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딩 투자 증권의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